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56k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또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주말 동안에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지만 소폭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속 시원한 상승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이번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과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나 걱정들이 많이 커지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속 시원하게 살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출렁이는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꾸준히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진단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딱 모시고 무료로 라이브 특강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라이브 특강에서 지금 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료 특강 신청은 저희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세 상승장 끝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고 모두가 웃으시면서 엑시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박작가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시경제 이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시경제 이슈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우선 이번 주에는 지표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의 여팡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8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그 부분에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8월에는 FMC 미팅이 없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어떤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과 더불어서 0.5%와 0.25% 중에서 어떤 것들에 더 무게감이 실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또 다른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굉장히 강해졌던 그 순간들 특히 비농고용지수라든지 실업률이 발표되었던 그때만 해도 0.5%를 한 번에 인하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0.25%에 더 많은 무게감들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중요한 요인으로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죠.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카멀 라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비로 해서 대략적으로 2%에서 4% 정도 우위로 나오고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리마켓에서는 어제까지는 거의 독률을 잃었다가 지금 한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두 후보가 여러가지 어떤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가에 대한 대책이라고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출을 늘려서 유가를 낮추겠다 이런 정책들을 가져가는 반면에 헤리스 같은 경우는 식료품 바가지 기업에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생필품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헤리스의 정책이 사회주의자들이나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가지 방향성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카멜라 헤리스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고민들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에서 지금 압수한 물량들 또 이동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매물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시장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가지 어떤 불확실성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저질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입지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CC에서 집계하는 13F 보고서의 2분기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분기 결과에서 기관들이 무려 937개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놀라워 했었는데 2분기에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거의 1200개 가량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총 운용 자산 중에서 기관 비중이 21.15%로 전분기 대비로 2.41%도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꾸준히 담고 있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은 전세계 1위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대비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늘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33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투자는 어떤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 기반의 섹터 비중 조정 및 리스크 분산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좀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노출을 늘리려는 선택을 해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성숙하고 있으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아주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완벽히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즉 이 비트코인이 모든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략적으로 3에서 6% 5% 정도를 갖다가 보유를 하게 됐을 때 이 가격의 어떤 상승주의가 엄청날 것이고 이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효율성도 극도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례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편입되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듯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46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비트코인 간접 투자로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지 펀더멘탈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던 3월에 긍정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중립지역을 거쳐서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부정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월달이 이제 되면서 전환의 일정 부분 성공을 했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긍정적인 영역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제가 시황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중립적인 지역으로 들어갔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펀더멘탈 지표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측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네트워크의 성장성과 유동성 이 중에서 네트워크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들 이어갔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이 지점들을 넘어서고 있죠. 네 그런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중립 영역으로 떨어졌지만 네트워크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얘기는 유동성이 충분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온체인에서 비트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암호화폐 고유 자본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유동성이 돌아오게 됐을 때는 더 폭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는 위험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위험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6월달에 급등했던 그 순간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수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반등의 시그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이 월별 활성 사용자들도 계속해서 다시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대략적으로 4.5개월 가량을 갖다가 계속해서 통합의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속 시원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면서 이 투자자들을 다소 답답하게 하고 있는 움직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건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을 스트레스에 의해서 패닉셀링하는 구간들은 거의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부분은 보시면은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익을 보고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음수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실현된 손실이 이제 이익을 초과하는 구간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과거에도 이 구간들을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기간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시점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서 2021년 주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이 롱텀 홀터들 즉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 변화를 살펴보면은 또 비슷한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구간들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들로 봐도 굉장히 횡보였던 구간들을 지나서 상승 추세를 접어들었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지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이 딱 그 구간에 해당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구간은 결국은 상승의 랠리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어떤 한칠 미동도 없이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65%가량 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100서에도 등장하는 애던백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쥐고 있는 이 움직임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들을 이뤄낼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70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그것도 이번 사이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13F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규모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에 대해서 샘슨 모으라고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이렇게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대규모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공공기업들이 비트코인의 인테이크 섭취를 늘리고 있다.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채굴 기업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다시 매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인크레더블한 굉장히 엄청나게 강세적인 설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주요 뉴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에서 친 암호화폐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미국 투자은행인 켄터피츠제랄드의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러트닉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어이고요.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행사에도 올라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금융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켄터피츠제랄드는 테더의 커스터디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만큼 트럼프의 행보는 친 비트코인어로서 친 암호화폐 행보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카멜라 헤리스의 어떤 선거 캠프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론자들 즉 반대론자들을 계속해서 등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QCB 캐피털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근 거시경제에 대한 시장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번 주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보였고 뉴질랜드 같은 주요도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양적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앞서 펀더멘탈 지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만 유동성이 지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캡처 시장 기준으로 59K였는데 지금 차량 시장 기준으로는 58.3K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한 구간들을 돌파하느냐 그 구간을 하방이탈하느냐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번 주말 동안에도 22MA를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는데 그 구간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방이탈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세 개의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이 각각 차례대로 60.3K와 61.5K 그리고 62.7K 정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넘어설 때 우리가 추세 전환을 위한 어떤 시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60.4K 정도의 숏포지션이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조만간에는 형산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인 것이죠. 네 아래 사이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을 반등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조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립 구간인 50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넘어서는 것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들이 지금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 와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URPD 상으로 지금 가격 구간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58.8K였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 구간을 지금 하방이 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미션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밀어넣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 바로 상단 구간에 대략적으로 60.3K 구간에 굉장히 URPD가 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바로 대략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22MA와 1맥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61K와 그리고 요 구간에 이제 64K, 66.2K, 68.4K를 차례대로 지금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요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완연하게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두 구간을 먼저 뚫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추세선의 가장 마지막 하단 채널이 58.8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구간을 지켜내면서 주간 종가를 마감하는 것이 추세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요것들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클로 왔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지금 125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대략적으로 160일 이후에 포멀선 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목소리가 다 회복되지 못해서 좀 선명하지 못하게 들려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